비효율적인 오븐으로 조리하는 것은 외부 열 손실을 피할 수 없으므로 더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고 조리 시간이 길어지며 첸번의 모든 부분에 열을 전달하는 데 돈을 낭비하게 됩니다. 유녹스 오븐은 에너지 스타 인증이 표시된 것처럼 매우 효율적입니다. 환경을 보호하며 절약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유녹스 오븐이 효율적인 이유는 첸번의 불을 완전히 덮는 고성능 단열재를 사용하여 열이 분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법적으로 안전한 기준치 내에서 오븐의 외부 표면을 식혀 보다 안전한 작업 환경을 조성합니다. 첸번 내부는 반사 단열 재료로 코팅된 더블 글라스로 마감되어 있으며 이 때문에 가장 바깥쪽에 있는 외부 유리는 항상 낮은 온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으로만으로는 에너지 스타 인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유녹스 오븐은 첸버가 이미 포화 상태일 경우 증기를 생성할 때 물과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도록 증기의 포화 상태를 측정하는 기술을 갖추고 있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클리마룩스 기술로 알려진 습도 조절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스 오븐의 경우 대칭형 열 교환기가 장착된 스피도 가스 시스템에는 연소시 발생하는 열을 최대한 활용하여 낭비를 최소화할 수 있는 특수한 기술이 있습니다.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